EXIT 멤버 겸 배우 하니, 본명완희연, 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,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드라마 아이돌의 촬영이 중단됐다. 21. JTBC 새 드라마 아이돌, 더 쿠프, 극본 정윤정 연출 노종찬 이하 아이돌 측에 따르면 하니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. 22. 아이돌 측은 하니의 확진 후 아이돌 팀은 예정된 본 촬영 스케줄을 취소했다라며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스태프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. 23. 아이돌은 해체하기 위해 단 한 번의 성공이 필요한 어느 망돌, 망한 아이돌, 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로 2021년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. 24. 하니, 곽시양, 김민규 등이 출연한다. 24. 하니, 불리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